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삼겹 떡볶이 삼겹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깻잎을 손을 이렇게 줄 줄 모르고 그냥 쌩으로 먹었는데 순대국 진짜 좋아 순대 맛있어 순대 순대가 원래 참 맛있다 진짜 순대 맛있는데? 순대 사이드 메뉴로도 순대가 있습니다 조그만 좋아요 코피나도록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코피나도록 맛있다 고생 먹고 싶죠? 네 먹고 있는데 한 잔 먹고 있는데 영상을 찍는다고 못 먹고 있는데 저 차기를 나갔다가 빨리 와야지 하면서 차 될 데 없어서 그 엘마트 뒤쪽에다 차를 내놓고 왔어요 이게 맛이 없으면 영상을 찍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맛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면 빨리 먹고 싶은데 그게 있네 이거 로제에다가 소스에다가 소스에다가 소스 괜찮던데요 소스 좋더라 한 번 먹을 보다 뭐 먹을 때 더 맛있네 한 번 먹을 때는 음 음 떡볶이 떡볶이 네 저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좋아요 소피가 나도록 만족스럽게 맛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